경기도는 도내 시군의 우수한 정책을 사고 경기도의 새로운 정책을 팔기 위해 정책마켓을 열었습니다. 치열한 예선을 뚫고 5건의 시군 우수 사업이 본선 무대에 올랐는데요. 대상의 영예는 고양시 동네 의원과 함께하는 치매 조기검진 사업이 차지했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지난 9월 경기도형 정책마켓에 도전장을 던진 시군 우수정책 31건 중 예선 심사를 통과한 5건이 최종 본선 무대에 올랐습니다. 고양시의 동네 의원과 함께하는 치매 조기검진 사업과 안산시의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 사업, 대학생 본인 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 남양주시의 장애인 영유아 보육교사 전문성 교육 사업, 이천시의 생애 주기별 통합 서비스 플랫폼 온드림 사업 등 도민들의 삶의 질을 실시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 사업들입니다. 발표자들은 짧은 시간 동안 각 시군 우수정책을 팔기 위해 열과 성을 다했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사전 온라인 투표와 본선 현장 전문가 심사 결과 우수상은 남양주시, 최우수상은 이천시, 대상의 영엔 고양시에 돌아갔습니다. 치매에 대해서는 현재 살고 있는 데에서 거주하면서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가지 않고 치료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많이 신경 쓸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시군의 우수정책을 사는 한편 경기도의 내년도 신규 사업을 팔았습니다. 이번에 판매한 사업은 반려동물 보험 가입 지원과 폭염대비 에너지 복지 지원,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사업입니다. 도 사업을 시군이 구매할 경우 최대 사업비의 절반까지 도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책도 상품처럼 사고 파는 시대. 도는 경기도형 정책 마켓을 통해 우수정책을 도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기지유TV 최창순입니다.